박지민, 2년 만에 컴백 음악적 성숙미 이재훈 기자이컬 SBS TV K-POP 스타 시즌 1 우승자인 박지민 , 2년 만에 컴백한다. 소속사 7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지민은 9월 4일 두번째 솔로 미니앨범 지민 X 제이미, 지민 구스드 제이미 을 발매한다. 박지민이 신곡을 내놓는 건 다시를 타이틀곡으로 2016년 8월 발매한 저 솔로 디지털 미니앨범 19에서 20 이후 처음이다. 집는 박지민이 첫 솔로 앨범 19에서 20을 통해 소녀에서 숙녀로 향하는 성장기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새 앨범을 통해서는 한층 무르익은 음악적 성숙미를 담아낸다고 소개했다. 앨범명은 밝고 명랑한 에너지를 가진 지민, 지민 과 음악 작업에 사용하는 작곡가 명이자 당차고 힙한 감성을 지닌 제이미, 제이미, 이두 캐릭터를 겹쳐 표현했다. 2개의 보험 막은 불가능을 제공하던 성장들은 4개의 변화가 부활했다. 3개의 변화가 наш년월일이 감사합니다.